안녕하세요. 웰리카의 모델이 된 크리스탈 정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웰리카의 모델이 된 기념으로 웰리카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질문들을 뽑으면서 대답해볼게요. 요즘 뭐하고 지내? 크레이지러브라는 드라마 촬영 중이고요. 웰리카의 모델도 되었고 쉴 때는 산책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최애 관심사는 뭐야? 건강입니다. 현재 제가 연달아 작품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도 챙겨 먹고 이렇게 유산균도 챙겨 먹고 몸이 필요한 영양소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결전 피부, 무결전 몸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둘 다 포기 못해요. 둘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웰리카 제품들 사용해보니 어땠어? 크리스탈의 원픽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실제로 웰리카 제품들을 다 먹어봤고요.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만 뽑는다면 비오틴 콜라겐입니다. 웰리카 비오틴 콜라겐은 비오틴이랑 콜라겐이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평소에는 콜라겐이 조금 비리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웰리카 콜라겐을 먹고 되게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꾸준히 아침마다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피부가 속에서부터 조금 촉촉해서 화장도 더 잘 먹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탈만의 특별한 피부관리 비법이 있다면? 일단 물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고요. 팩도 집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건 이너 뷰티인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콜라겐을 먹고 피부가 많이 좋아진 케이스라서 콜라겐 챙겨 먹기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건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웰리카와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저 크리스탈 그리고 웰리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